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 대부분 가족들을 뵈러 고향으로 떠난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수방 상황실에는 몇몇 근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상황을 체크하고 한강대교, 잠수교 등 수위도 확인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연휴 기간 중 태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1일 전에 강우에 대비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로 비상발령을 사전 예고합니다. 실제로 추석 전날 오후인 지난 2010년 9월 21일,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광화문 앞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연휴에는 특별한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태풍 호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교통 상황실에서도 추석 연휴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을 위해 휴일을 반납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정체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도로 위에서 막혀서 답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그런 시민분들의 말 한마디에 저희는 힘을 얻고 저희도 그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서울시내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 산업기관에서는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TBS 홍의정입니다.